인싸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맛집 채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리프플레이스는 어떤 뷰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리프플레이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4업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7,000원을 내고 입장하시면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용담 저수지 근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모습은 시골의 전원 마을 풍경을 그스란히 간직한 모습입니다 실내 카페 공간에서는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의 창가 자리로 가면 엄청난 규모의 인공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흉영색색의 아름다운 잉어떼의 모습을 유리벽 사이의 수도권이 아닌 손에 닿을 듯한 생생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공간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뒤맛집에서 거둘 뿐인 음료수들인데 이렇게 연못 바로 앞에서 잉어들을 감상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바로 옆에는 파충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귀염귀염한 기니피그들이 입구 앞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네요 호기심 많은 기니피그는 고시탐탐 탈출을 꿈꾼답니다 느림보 거북이 친구는 느릿느릿 물속에서 망주간을 즐깁니다 큼지막한 거북이 친구와 눈썹 한판 얼굴에 비해 콧구멍이 상당히 작네요 사슴같은 눈방울에 이쁜이 라마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은 야외에 있어서 겨울에 방문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재미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좋을 듯 합니다 용인 리프플레이스에서 많은 추억들 하루 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 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경기도 용인 리프플레이스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